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내세울 게 키밖에 없어가지고요. 키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면 굉장히 뭔가 불편해 보여가지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나눠놨는지 아 정말 누가 나눴는지 정말 절묘하게 나눴대요. 아까 우리 강래우 집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제가 사실은 새롭게 하수소를 진행한 지 한 4년째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곳에서 간증 집회에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 기도회와 같은 큰 집회에서도 한번 나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는데 제가 새롭게 하수소를 하면서 느끼던 점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다라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라는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직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했던 간증 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간증들이 아직 영상이 많이 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부끄럽고 저 당시엔 아직도 내가 왜 우리가 옛날 앨범을 보면 아 나 이때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저의 간증조차도 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때도 내가 내 말 속에 교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때는 굉장히 고난이란 이름으로 나를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수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간증에 나와달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차피 또 같은 얘기가 중복될 것 같고 제 자신이 간증이라는 것으로 저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져서 부끄러워져서 사실 모두 고사하고 있었는데 강래호 집사님께서 수차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정말 더 이상 이 약속도 제가 지금 한 대여섯 번 바꿨던 건데 더 이상 바꾸다가는 저분이 저에게 나중에 욕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매주 목요일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이 예배를 지켜왔다는 것이 저희 모두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이고 제가 새롭게 하수소라는 방송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얻게 된 저 나름대로의 지혜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서 고3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을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수소를 진행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많은 분들과 공통분모를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목회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를 하셨던 아버지의 개척교회 생활을 교인들 운전도 해드리고 주보를 만들고 어머님은 밥을 만들고 제 동생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했던 이민 목회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막 이민 오거나 또 거기가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주재로 오신 대사관에 관련된 분들이거나 뭐 다행이로 오신 분들 늘 라이드를 해드리고 집을 얻고 자리를 잡을 때 처음에 필요한 그 미국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애타게 수고로 자리 잡게 해드렸으나 그들이 자리 잡고 나면 꼭 대형교회로 다 옮겨가서 왜냐하면 대형교회를 가야 무슨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가야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장처에 취직하려면 차를 팔아야 되고 병원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대형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들을 그 어린 나이에 겪어만 하게 하시고 교회가 조금 부응될 만하면 늘 A장로님과 B장로님이 대판 싸우시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가지고 한쪽이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런 경험들을 어린 시절에 이미 다 겪으면서 이 사악한 교인들, 교인들에 대한 상처가 저는 사실 굉장히 컸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아직도 사실 그 상처가 저는 아직도 제 안에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가끔 장로님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반면 욱하는 이런 못된 습성이 저는 교회에 왜 장로가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로란 직업은 봉사 직업이고 월급도 없고 저희 동네 광리교회 가면 맨날 주일날 장로님들 이거 하고 있는데 저 고생할 걸 왜 서로 하려고 할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힘든 일이고 고난의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저걸 하려고 장로 시험도 보고 교회에 헌신해서 왜 저 장로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장로들이 결국은 그렇게 장로가 돼서는 교회의 권력을 갖게 될까 이런 상처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제 새롭게 왔은 방송 댓글 중에 장로님들만 보면 자꾸 그렇게 못된 장로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장로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많은 장로님들을 봤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저는 제일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꾸 소그룹하면서 어떤 공동체라거나 기도해거나 신방을 가거나 어떤 교회에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자는 이후로 자꾸 자기 어렵고 힘들고 죽겠던 얘기를 꺼내서 어려운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꺼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그게 나중에 소문 퍼지면 내가 속얘기 떠나왔다 저기서 다 소문 퍼뜨렸다면서 또 상처받았네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각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각자 방에서 하셔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안 듣는 게 아니니까 괜히 나만 안아도 될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자꾸 속을 썩여요 우리 아들이 이놈의 새끼가 이런 얘기를 혼자 기도하세요 제발 남에게 해놓고 그게 나중에 소문났다 박집사가 온 동네 온 교회 소문냈다 이런 거를 제가 다 어릴 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살아서 새롭게 하술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오셔서 특히 이민교회, 성교사님들이 출연하시면 전 그분들만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 목사님들은 이 많은 성도들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 제목, 또 남의 경조사 아픔들, 죽고 싶은 이유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남들의 아픔들을 본인이 다 인풋으로 받아들이셔서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지만 정작 그 기도를 올림으로 해서 본인들이 속으로 썩어가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 주변 친구들, 목사님들 건강하신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참고로 신장 이식하시고 작년에 저희가 장례 준비를 했었어요 정말 모든 신장 이식을 하시고 몇 년이 지났고 또 신장 이식 전에는 당연히 투석도 하셨고 종합병동이셨는데 지난 미국에서 계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출입을 못하게 미국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아버지가 계단을 구르셔서 어깨 탈골이 되는데 병원을 못 가시니까 저희 누님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장을 봐서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시고 거의 정말 무슨 교도소에 갇힌 분들처럼 생활하셔서 제가 한국으로 모시게 됐고 이곳에 수많은 수술 끝에 작년 봄에 거의 돌아가시기 것 같은 선고를 받으셔서 저희가 장례를 준비하셨던 차에 또 하나님께서 아 우리 아버지를 또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기적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지금 어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목욕을 하셨어요 간병인을 쓰고 정말 누워서 저희가 대소변 다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월화 중에 하루를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제 동생이 주말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제가 머리를 잘라드리고 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당신이 직접 목욕을 하셨다고 하면서 등 닿게 때수건 긴 거 좀 주문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경험들을 아버지 교회에 개척하시는 모습 그래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고 그 목사 사모님들은 목사 사모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직업도 아닌 것이 무슨 직분도 아닌 것이 이상한 타이틀로 마치 무슨 영부인 대하듯이 회장 사모도 아니고 회장 사모님들이야 뽐민해도 내고 다니지만 이건 뽐냈다간 칼을 나는 오히려 절대 뽐민해서는 안 되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살아야 되는 이상한 굴레를 짊어져서 늘 밥만 해야 되고 맨날 봉사만 해야 되고 늘 교인들 위해 니네 니네 해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굴레를 어깨에 지워주신 것을 저희 어머니가 경험했고 또 수많은 교인들을 위한 식사를 대접하시고 뭐 이러면서 겪게 되는 가족 간의 아픔들 그러면서 아버지는 속으로 썩어가시면서 집에 와서는 어머님과는 다투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뭐가 있냐면 설교를 그걸 하면서 왜 밑에 왜 세 번 왜 밑에를 자꾸 쳐다봐 앞에 보고 하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설교를 밑에 준비 안 했잖아 뭐 이러고 또 다투시고 그러면 저는 또 하지마 좀 그럴 거면 교회하지마 뭐 이러면서 저의 아주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지금 새롭게 하수소를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공황장의 약을 드시고 계시고 대기실에서 고백하시거든요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시험받는다 또 내가 이렇게 아픈 줄 알면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줄 알면 그럼 목사님이 기도로 나와야지 어떻게 그런 것에 의존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기 때문에 못한다 뭐 목사님들은 이렇게 스포츠도 맘대로 못하시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저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골프도 치세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골프 침이 큰일 납니다 어디서 어디서 목사가 골프를 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예전에 무슨 기독교 영화 코엑스 영화관에서 개봉해서 다 같이 교인들 보러 갔다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사모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백을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샤넬백 맡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예예 다녀오세요 하고 샤넬백 들고 계시다가 그걸 본 어떤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또 엄청난 갈등이 또 있었어요 뭐 이런 일들 예를 들어 시시콜콜한 이런 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저를 보게 하셨고 또 저는 이제 방송과 작곡가로서 음악을 만드는 과정 또 노래도 불러봤고 수많은 방송국을 통해서 MC를 하면서 별하별 프로그램들을 다 하면서 제가 99년 200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으로 뽑혀서 KBS 출연료를 가져간 국회 자료에서 제가 1등까지 할 정도로 방송도 정말 많이 했고 방송을 일주일에 스물 몇 개를 하면서 방송국과 방송국을 차로 오가면 차가 막히니까 퀵서비스에 매달려서 다니기도 하고 큰 걸 보고 싶은데 큰 걸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꾹꾹 참다가 그냥 변비로 몇 년 고생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살을 선택하고 지금 우리 후배들이 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사는데도 저들은 왜 외로운지 그들이 왜 저런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을 등지려 하지? 라고 느끼는 대도 등지고 싶은지를 경험케 하셔서 그 수많은 경험들이 저를 새롭게 하소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밴드 오늘은 드럼치시고 밴드나 가수를 하겠다 하는 분들 후배들 볼 때마다 아휴 저 엄마 아빠가 내 자식 바람 들어갔다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까 그냥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클래식하는 분들 보면 아휴 저 엄마 아빠가 레슨 비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거 거둬드릴 나이시니까 이제 뭐 드렸던 거 계속 뽑아가실 나이니까 이제 뭐 다행입니다만 이제 아무튼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음악인데 가요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아휴 내 자식이 바람 들어갔어 뭐 이상한 가수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클래식을 하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되게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교 성악과를 가서 막 그래서 제가 항상 가요를 할 때마다 성악과를 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자랑거리가 못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가요를 한다는 이유로 마귀 새끼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그냥 늘 마귀 새끼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듣거나 팝을 듣거나 마돈나 포스터 이렇게 하나 붙였다가 아주 마귀 새끼를 집에 불러들었다고 그냥 엄청 뭐 맞을 뻔도 하고 하여튼 뭐 팝송도 못 들었고 그런 아버지 속에서 제가 음악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부모가 밀어준다든가 부모가 도움을 준다든가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도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데 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밀어주면 될까요? 라고 질문할 때 항상 드릴 말씀이 그냥 무관심해 주세요 그냥 못 본 척하세요 그냥 넘어질 때 넘어질 때만 살짝 일으켜 주시고 나머지는 혼자가 없게 그냥 못 본 척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혼자 일어나서 그렇게 마귀 새끼인데 마귀 새끼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밟으면 일어나고 밟으면 일어나고 드럼을 탔는데 드럼을 부시고 이런데도 그 아버지 밑에서 제가 꿋꿋하게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헝그리함이 가사를 쓰게 하고 멜로디를 만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지만 주어야 할 결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걸 다 해줄게 너 원하는 걸 다 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걸 보고 있지만 제가 스스로 눈물을 머금고 일어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리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는 왜 주식을 하고 왜 우리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요즘은 이렇게 코인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왜 이럴까 왜 우린 다들 이렇게 불안해 살면서 그리고 우린 늘 왜 보험 없이 못 살까 우린 왜 늘 부동산을 가지면 왜 부러워하죠 아 걱정 없겠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저 부동산이 저 건물이 저 사람을 그래도 굶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해주겠구나 라는 건물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물질이 많은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은 저 사람은 노후에 나중에 자녀를 여유 있게 키울 것이고 또 걱정이 없이 살 것이다 라는 막연함 때문에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 역시도 공황장애 약도 먹어보고 너무나 초조한 불안감 때문에 늘 심장 떨리는 늘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했던 경험자로서 제 공황장애 증상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 있을 때 가끔 지금도 있는데 이게 자꾸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순간 식은땀이 나고 그 공포감이 너무 무서워요 사거리에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레미콘 트럭이 지금 뿡 하고 나를 깔고 지나갈 것 같은 정말 실제 깔린 느낌이 들어서 운전을 못할 정도의 공황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신과 박사님을 찾아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제가 목회자들로 자라면서 늘 칭찬 강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늘 우리 목사님 아들 추영훈이가 뭘 너무 잘해 아이고 뭘 잘해 아이고 키도 크네요 늘 무언가 제가 칭찬 강박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을 늘 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명해진 후에 여러 가지 악플로 제가 또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는 사연을 또 얘기하면 조금 길긴 한데 아... 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 심장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심장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혈관이 기형 쪽으로 하나가 더 생겨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신호등에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릴 때 보통 젊은 애들이 다 뛰잖아요 그런데 그걸 빠르게 뛰면 심장의 혈관의 그 기형적인 혈관으로 피가 세서 갑자기 피가 정상적으로 심장을 박동수를 못 뜨게 되고 그 이상 혈관적으로 세서 심장 박동이 정말 달다하라 이런 속도로 뛰게 되면서 제가 빈혈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심장 검사를 받고 제가 이제 면제를 받았는데 이 병 이름이 좀 특이해서 병 이름이 미국 병을 발견한 사람을 병 이름에 붙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병들이 무슨 증후군 하듯이 그런데 제 병을 발견한 사람이 WPW 증후군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기흥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조기흥분 증후군 그래서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기흥분? 빨리흥분? 어머, 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 토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걸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할 때 늘 제가 백만 안티를 특히 남성, 군대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늘 악플로 시달리고 제가 출연한 방송마다 빨리흥분하는 놈이 뭘 저런 걸 하냐 빨리흥분하는,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안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악플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사회적 질타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해받은 사건들 제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고 사귀던 여자랑 헤어졌는데 그게 또 크게 나가지고 아주 그냥 여자랑 사귀다 헤어졌는데 살이 20kg가 빠지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냥 무슨 삼각관계네 뭐네 해가지고 또 엄청 나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4일 동안 기자들이 밖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4일 동안 갇혀있고 뭐 하여튼 별여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황도 겪고 늘 초조 불안함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가 왜 늘 우리는 불안해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랑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또 뭘 하나 발견했냐면 제가 눈썰미가 좋아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연예인이 지나가도 예를 들어서 주영훈이라는 연예인이 지나가도 저희 어머니 절대 어 주영훈이다 이렇게 안해요 저기 주영훈 지나간다 저기 주영훈 주영훈 지나간다 그럼 제가 어디 어디 가만히 있어 보지 고개 돌리지 말고 봐 고개 돌리지 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봐야 돼 눈만 봐야 돼 이렇게 봤지 봤지 또 저희 어머니 지나간다 코수란 여자 지나간다 코수란 여자 그러면 제가 어디 코 이렇게 나왔잖아 저희 어머니 그 밸런스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도 맨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밑에 자라서 지금도 이렇게 눈썰미가 좋아요 생각 보면 이쪽엔 전부 아이패드들을 다 들고 있구나 이쪽엔 전부 그 아줌마를 쓰는 가죽형 지갑으로 든 핸드폰 커버를 전부 갖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 명도 안 뵈놓고 전부 아까 태권도 할 때 전부 이거 여보세요 하는 그걸로 전부 찍으시더라고요 이런 눈썰미를 어머니께서 물려주셨어요 전부 아이패드로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A4가 아닌 A4용지가 아닌 아이패드 뭐 그런 눈썰미 그리고 야 팀파니가 와 있네 뭐 이런 거 십자가가 있고 이런 풀샷을 보는 어머니께서 그런 또 재능을 물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감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지표를 찾아다니면서 요즘 그 성경 이렇게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찾기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를 탁 누르고 염려라는 단어만 쓰면 이제 더 구약부터 더 많은데 염려하지까지 제가 딱 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린 늘 염려하니까요 늘 걱정하니까요 내 자식이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대학에 가서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늙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보통 우리는 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왜 갱년기 대신 주모님들 또 남편분들 보면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달기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고민이에요 저분들이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은 걸까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걸까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잠이 안 오니까 전부 고민하는 것이 늘 누워서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려를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일단 신약에 있는 예수님 말씀만 봐도 염려하지만 치면 일단 마태복음 말씀 너에게 이뤄누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또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시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1절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리포서 4장 6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람으로 하는 게 아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끝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죠? 늘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 올바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요 바로 걱정,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제가 새롭게 하수를 만나면서 제가 교육관, 내 자식 자녀들이라는 교육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그 출연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과 다 똑같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이 아이를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꼭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곳이면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해서 그것을 보내게 할 거란 말이죠 채원광 교수님이라고 시카고의 노스웨스턴의과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출연하셔서 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원래 굉장히 공감력이 떨어지고 늘 불평분만이 맞던 어린이였는데 결국 자기는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그냥 이렇게 대충 봐도 다 외워지고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명문 의대를 나오셔서 지금 시카고에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환자들을 찾아가서 매일 May I pray for you?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원광이라는 어린이를 노스웨스턴이라는 병원에 훗날 보내서 많은 환자들을 위로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야 하고 의대 중에서도 아주 특출되게 잘해서 그 중에서도 1등을 해야 미국에 있는 그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채원광이라는 교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참 공부가 쉬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서 노스웨스턴 병원에 파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을 거란 말이죠 주영훈이라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아이패드가 보이고 뭐가 다 보이게끔 이런 센스를 주셔서 음악도 만들고 방송도 하면서 나중에 새롭게 할 수 있어 써먹어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굳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못한 것이 아닐까 굳이 뭐 이거 하는데 뭐 공부를 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거만 하면 되고 저 권사님 신발이 노란색이네 이런 거 보면 되는데 굳이 수학을 잘할 필요 있고 뭔 물리를 잘할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 필요가 없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목표가 어디냐를 정하게 되면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교육관을 얻게 됐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어디는가에 파송을 시킬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곳이 공부를 잘해야만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총명한 지혜를 주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대학의 음대 교수로 혹은 어떤 외국으로 우리 드라마처럼 로마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훗날 쓰고자 하는 목적에 보내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교육을 시켰을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왜 다 똑같은 공부 잘하게 해서 명문대 가서 카카오나 네이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오히려 그렇다면 카카오 네이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더 큰 이 나라의 기독교 기업을 세우는 아이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왜 그저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0일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랑 뭐가 다릅니까 물 받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매일마다 물 받아 놓고 기도하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새벽 기도는 그냥 늘 매일 하시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왜 수능을 앞두고 40일 동안 매일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매일 가서 하고 교문을 붙잡고 왜 기도를 하시냐는 거죠 과연 난 전 그 어머님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좋은데 붙었어요 그 다음 뭐가 되고 싶으신데요 다 물어봐요 미국 유학을 가려는 제 주변 친구들 아이들한테 왜 보냈는데 미국을 왜 가는 건데 미국 갔다 오면 영어도 잘하고 미국 교육이 좋았어 갔다 와서 뭐 할 건데 갔다 오면 또 좋은데 주식할 수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제 조카도 미국에 지금 가 있는데 제 동생하고 며칠을 싸웠어요 왜 보내는 건데 그 대학에 갔어 그래서 뭐가 갔어 미국 교육이 좋으니까 알지 교육을 받았어 그 다음 뭐 할 건데 하여튼 뭐 좋은데 가겠지 뭐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 거라 어떻게 사용하다는 그런 목표 없이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냥 단지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 영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들 딸이 아니라도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교만할 때 하나님 제가 더 유재석처럼 인기도 많아지고 돈도 막 팝송도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곡도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너 말고도 할 놈들 많아 너 아니래도 그거 다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이것도 나의 교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뭘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나의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이 아두나모이로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마요진료소라는 어떤 큰 병원에 파렐 박사님이란 분이 코엘 박사님이었나 파엘 박사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위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 면담을 했어요 왜 이런 우리 내부적의 간 신장 위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면담한 결과 이 박사님이 그 명담을 마친 후에 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박사님의 질호는 내가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이 식습관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습관 이게 아니라 걱정 근심에서 오는 쓸데없는 내 마음속의 마음의 질병들이 위를 상하게 하고 간을 상하게 하고 장을 상하게 하고 내 육체를 존먹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게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들이 쌓이고 쌓이고 많은 먼지들이 쌓여서 이 큰 돌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 그 책의 주제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늘 무엇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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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걱정, 근심들 자유로워진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수차례 수없이 들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게 되면 내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많은 내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어깨의 짐 에게서에서 그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내 어깨에 배낭을 벗는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쁨일까 이 저 우리 저 가장이라는 것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버지라는 무게 저도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깨우친 것이 예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또 여성분들도 가장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병원을 제가 목욕시켜드리고 병원을 못 시키고 가고 하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건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구나 를 깨우치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지금 제가 늘 병원에 아이들 감기 걸리면 데리고 가죠 늘 치료하면 보호자분 하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저를 그렇게 보호자로 모시고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보호자가 돼서 저희 아버님 주성봉님 보호자분 하면 제가 아버지를 일으켜서 휠체어 태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정말 애 같아요 투정 부르실 때도 애 같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어릴 때는 우리가 고집 부렸는데 나이 드시면 아버님들 되게 고집 부리는 거 아시죠 드시라는 거 안 드시고 먹지 말라는 거 계속 골라 먹고 그럼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것도 못 먹게 하니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바로 죽으면 괜찮죠 아버지 링에 꽂고 지금 아버지 수술을 몇 번 했잖아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건 아버지는 괜찮은데 내가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가면 괜찮다니까요 안 가잖아요 계속 아프기만 하잖아요 아버지 짜장면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세요 맛있잖아 아 정말 이거 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 그게 그 약인가 아 제가 아버지 여기 써드렸잖아요 아 몰랐지 엄마 이거 왜 안 했어 아이 그냥 뭐 시리만 말라 그래 아이고 주 아이고 주 근데 똑같은 걸 우리도 어릴 때 우리가 고집 부려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어릴 때 아이고 저놈의 새끼 내가 마키 새끼였잖아요 음악 듣지 말랬는데 음악 들었고 교회 나오라는데 안 나갔고 공부하라는데 공부 안 하고 속 썩였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연세 드시니까 그 복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처절하게 해요 아주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그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돼서 그리고 정작 우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가요 혼자 앉아서 핸드폰 실컷 보다가 주영호 씨 오세요 아 예예 다가서 그리고 내가 아프면 웬만하면 참죠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아플 때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말씀을 하세요 병원 가게 라고 하니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참습니다 그죠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의 염려와 많은 두려움에서 늘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그 제자가 되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너희는 자유케 된다는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부터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요 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애 뭐 시킬 거예요 나중에 유학 보낼 거예요 대학은 뭐 할 거예요 저 맨날 저희 부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아 뭐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 예 저는 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분이 교육 스케줄이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그냥 얘가 뭐 갑자기 어릴 때는 충동적이니까 오늘 또 갑자기 뭐 어느 날은 뮤지컬 배우고 싶다고 해서 뮤지컬 가 배워 재미없대요 그래 뭐 피아노 배워 또 싫대요 아빠 드럼 배워 드럼도 배워 뭐 수학 배워 수영도 배워 저는 데려다만 주는 거죠 왜 그 후의 스케줄은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짜실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키우는 분도 저분이시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육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전쟁과하로 황해도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장난꾸러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장난을 피니까 삼촌 집에 방학 때 보냈는데 그때 6.25 전쟁이 터져서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삼촌 식구들과 함께 월남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월남을 하시다가 그치 삼촌 가족들과 만나질 못하고 헤어지셔서 부산에 있는 고아원 지금 보육원에서 고아로 자라신 전쟁고아시고 고아원 출신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늘 외로우셨고 그래서 아내분 직업이 없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중에 법을 공부하셨고 뒤늦게 하나님 만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6남매나 출산을 하셔서 제가 다섯째고 그런데 제가 새롭게 하수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사역지로 떠났고 목회를 시작했고 저 이름 없는 시골 땅에서 또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 자녀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늘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남들처럼 똑같은 교육 못 시켰고 좋은 학원 못 보냈고 좋은 옷 못 입혔고 최근에 나왔던 신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금 사춘기 중3 학생인데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운동화가 몇 켤레씩 있는데 내 아이가 운동화가 한 켤레밖에 없는데 그게 밑창이 들썩들썩 들썩거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간증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자녀들 여기 나왔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신 대신에 주의를 하셨죠 저희는 저분이 그냥 키워주셨어요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학원 좋은 옷 좋은 걸 못했지만 목적지에 가는데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더 좋은 목적지로 저희는 와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느라고 저희 아무것도 못해주시고 또 저희 시집장가 갈 때 아무것도 못해주셨고 저희가 독립할 때 아무런 도움되신 건 없지만 남들보다 몇 배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결혼식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 저희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키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여기 목사님도 기억하세요 늘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봐서 목회사님들 그 콜링에 의해서 살아오셨던 인생들 또 그럼 나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로서는 이런이런 목사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0점짜리 아빠고 0점짜리 남편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 속에 키우신 자녀들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출연하셨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나 뒷얘기를 들어봤더니 다 좋은 데로 가셨고 좋은 대학 갔고 또 지금 어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결론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더니 전부 해피엔딩이다 이거죠 책을 읽는 그 과정 속에는 너무나 눈물 없이 못 볼 정말 러브스토리가 너무나 눈물 없이 못 쓸 그런 멜로우였는데 책 뒷장을 봤더니 매진말이 다 너무나 아름답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특권을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교사님들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셨던 분들에게 주신 것을 제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비법을 안 것이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떻든 과정이 힘들든 눈물이 나든 불안해하든 목적지가 있고 또 진리를 아는 순간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정말 자유롭다는 것이죠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내가 빌딩이 없어도 내가 코인이 없어도 내가 어디다 저금 하나 제대로 해둔 거 없어도 늘 그달 그달 멀어서 살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다고 흠청망청 막 쓰고 쇼핑하라는 뜻이 뭐 이거 아닙니다 가슴이 여성은 보통 핸드폰 커버 바꾸지 마세요 오늘 핸드폰 커버 다 미용실 다 똑같은 데 다니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똑같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에 그게 들어와가지고요 머리도 계속 자주 바꾸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첫째 교육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우리 머리로 짜워놨잖아요 열업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스무 살에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고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고 몇 살 때는 직장을 가야 되고 몇 살쯤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몇 년 안에 반드시 애를 낳아야 되고 인생의 스케줄을 우리가 부모들에게 들은 대로 각자 짜놓고 그 스케줄대로 안 되면 다 초조 불안한 거죠 아이고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만날 그 배우자 인간 만드느라고 지금 어디선가 인간 만들고 계시거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딸이 왜 이러고 있지 노초녀가 되는데 그 상대방 인간 만드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니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대학을 스무 살에 가지 않아도 대학을 갈 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낸 곳이 있다는 곳이 있다면 대학을 굳이 왜 갑니까 그곳에 갈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 못 가고 있어 저놈 저 방에서 저거 어떻게 하면 저 왼숫덩어리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방에서 맨날 게임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아들놈 인간 만드시지 그건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계획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앞으로도 우리 목요일에 이런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왜? 진리를 듣는 자리고 또 진리가 기쁘기 때문에 찬양을 기뻐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반드시 찬양을 할 때 저도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찬송가 부를 때 늘 입으로는 찬송 부르면서 속으로 딴 생각했거든요 끝나면 뭐 먹을까? 뭐 하고 전 또 그리고 되게 예민해서 저쪽 있는 사람 노래 되게 못하는데 저 왜 이렇게 크게 부르지? 막 음 계속 가네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며 들었는데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흔히 한국말로 말이 시가 된다는 말 아시죠? 그리고 가수들은 노랫말 따라간다는 말 아시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어에는 예언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말 속에 배고파 죽겠어 어우 더워 죽겠어 어우 미워 죽겠어 아주 아주 그냥 뭐 이뻐 죽겠어 입에 죽겠어를 달고 살아서 그런 거라는 어떤 그런 혹자의 농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평상시에 늘 선포 못 하시잖아요 찬양을 통한 선포입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기뻐 찬양할 때 기쁨으로 드리고 또 나의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그 찬양에 힘을 실어서 찬양할 때 그것이 나의 미리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 가사 찬양의 가사대로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교 집회할 때마다 버그마트 미션 집회하실 때마다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하실 때 큰 소리로 주님 이 노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막 음미하면서 씹어먹듯이 가사의 뜻과 단어의 뜻을 음미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 그 가사대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즐거울 것입니다 늘 기쁠 것입니다 왜?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아무 걱정 없는 주무심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 내일 아침 반찬은 뭐하지? 뭐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 반찬도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왜? 늘 우리 눈 떠보면 나도 모르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늘 염려했지만 과연 내가 염려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사라지던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내 계획대로 됐던가요? 아니죠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오늘 아마 다른 약속이나 다른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연하게 이끄셨던 분들도 계실 일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이 그 기쁨의 특권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두서없는 이야기였는데 두려움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버금 아트 미션 성도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